주셨어요. 그래서 빵을 같이 먹었어요. 둘이. 그래서 제가 오늘 생일 맞아서 빵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. 제가 들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이고 빵이 뭐 살 찌는 꿈인데. 아 정말요? 영혼의 살이 찌는 꿈인다 혹시? 아이고 감사합니다. 운명의 장단은 영화에서도 일어납니다. 대통령 후보 유영국 방금 네가 죽였어. 어느 날 갑자기 짜여진 각본처럼 대통령 후보 암탈범으로 지목된 택배기사가 자신의 규명을 겪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나가는 영화 골든슬럼머. 제가 맡은 건우라는 캐릭터는 너무 착하고 자기보다 항상 주변을 더 먼저 생각하고 택배기사 역할입니다. 착한 친구, 위기에 빠진 친구, 건우라는 친구를 둔 금철 역할을 맡았습니다. 저도 착한, 위기에 빠진 건우의 친구 역할, 장동규를 맡았습니다. 저는 착한 건우을 돕는 이 모든 사건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의문의 사나이 민씨 역할을 맡았습니다. 꽃보다 예쁜 미모로 데뷔처부터 주목받은 강동원. 애절한 멜로는 기본, 장르 불문하고 영화마다 예측할 수 없는 캐릭터 변신을 선보였는데요. 남다른 연기열정으로 층으로를 종행무짓, 한층 성숙한 배우로 성장했습니다. 얼굴이 안 변했어요. 한순간에 암살범이 된 선량한 시민 역할을 맡으셨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주를 하느라고 꽤나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.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계속 뛰어다니고요. 하수구 안에도 들어가고 냄새가 막 떠내려오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. 한국 영화 사상 최초의 방황은 세종로 데뷔 후 폭파 씬. 제한된 시간,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. 네 시간 딱 주어지고 그 안에서 찍었어야 돼가지고요. 폭파 씬도 찬스가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였어가지고 그거를. NG를 내도 안 되고 무서웠어요. 굉장히 긴장되셨겠다. 세 분이 고교 동창생으로 나오시잖아요. 실제 세 분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제가 양력으로는 한 살 어린데 띠는 다 같아요. 띠는 다 같으신가요? 아 그럼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시겠네요. 편하게 말하고 맨날 단체 카톡방에서 맨날 농담하고. 근데 워낙 동안이시라서 두 분이 좀 짜증난다거나. 아니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이 인터뷰가 이상한 방향으로 걸렸나요? 아니 두 분도 너무 지시지만. 아 정말 잘못했네. 잘 주소 담아보세요. 그러시면 안 돼요. 몰라요. 이 대본에, 저는 대본에 충실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. 근데 민감하거든요. 놀리기 쉬운 타입이에요. 갑자기 예를 들으시고 너무 멋지셔서 너무 좋아요. 근데 이제 워낙 비정상적으로 동안이시잖아요. 그렇지 않아요. 아 그래요? 그렇지 않고요. 좀 전까지 우리 둘이 외모 배틀하다고 왔어요. 아 정말요? 그러면은.